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신광섭, 권호찬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State of Unreal 하이라이트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올해도 정말 엄청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이번 GDC의 State of Unreal 2024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작년에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들과 경험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좋은, 더 진보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저희 에픽게임즈 하면 꼭 빼놓고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빼놓지 말고 말씀드려야 되는 언리얼 엔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GDC의 State of Unreal Engine에서도 저희 Unreal Engine의 새 버전, 5.4에서 보여지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능들을 설명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그와 동시에 저희가 프리뷰 버전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또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한번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5.4의 기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렌더링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소개할 기능은 바로 나나이트의 테셀레이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나나이트 잘 아시지만 나나이트로 인해서 영화 수준의 퀄리티의 3DSS를 그대로 엔진에 가져와서 리얼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그래서 그걸로 엄청난 퀄리티의 디테일을 가진 그런 렌더링이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만큼 높은 디테일만큼 데이터 사이즈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또 아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텍스처를 통해서 디테일을 추가하고 관리하던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불리던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나이트 다이내믹 테셀레이션을 추가했는데요. 보시면은 사실 이제 처음부터 높은 디테일의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낮은 디테일의 적당한 수준의 나나이트 메시를 활용하기 때문에요. 데이터 저장 사이즈가 일단은 굉장히 최적화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왼쪽에 있는 나나이트를 그대로 사용한 메시와 오른쪽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한 메시를 비교하면은 용량이 거의 6배 이상 차이거든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텍스처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레벨과 텍스처 정보들을 조합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히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사실은 엔진상에서 모두 런타임으로 작동하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적인 디테일뿐만이 아니라 정적이지 않은 도움 변화하는 환경이라든지 뭐 시간의 변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을 통해서 표현의 범위도 굉장히 확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이제 나나이트 테셀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나나이트의 엄청난 퀄리티의 디테일에 더해서 다이나믹하게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최적화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가 기존에 제공드렸던 기능들 역시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여러 부분에서 최적화도 이뤄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최적화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하이라이트로 렌더러 병렬성 향상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5.4로 이제 가져오시면 컨텐츠를 렌더링 부분에 최적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CT 샘플 데모에서도 렌더 스트레이드 타임이 50% 감소가 되고요. GPU 타임은 25%가 감소가 돼가지고 최적화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별다른 조작이나 어떤 수정 없이 그냥 엔진만 업데이트해도 프레임이 그 정도로 빨라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최적화된 기능들 또 최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5.4의 어떤 강력함이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중요한 게 이런 렌더링 퀄리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서브 스트레이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나나이트의 디테일, 룸앤의 라이팅, 그 다음에 서브 스트레이트를 통한 이제 뭐 재질의 사실적인 표현이 되면서 이 렌더링 퀄리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고 싶기도 한데요. 네 뭐 저희가 저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도 이 렌더링 부분에서는 이견을 가지실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렌더링 퀄리티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지니까 반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아쉬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고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그래서 그런 고민으로 이제 렌더링 퀄리티 다 다음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생동감 있는 환경 및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있게 되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과 캐릭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이 혁신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5.4에서는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추가하고 개선했습니다. 네 제가 애니메이션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생각되는 게 바로 이제 너무 기본이지만 걷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걷는 거.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이동이라는 게 말은 정말로 쉬운데요. 사실 실제로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죠. 특히 또 이 게임이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렇게 효율적인 이동을 구현을 많이 했지 자연스러운 이동에 대해서는 좀 약간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 같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에 모션 매칭이라는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뭐 지금 뭐 데모가 나오겠지만 저도 이걸 진짜 봤는데 퀄리티가 엄청나더라고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기존의 로커모션이 사실은 직접 구성한 노드에 따라서 정해진 애니메이션이 블렌딩돼서 출력하는 방식이었다면요. 모션 매칭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엔진이 현재 캐릭터의 상태라든지 혹은 뭐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적절한 포즈를 출력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방식을 덕분에 사실은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동 모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뭐 어떻게 보면 모션 매칭이라는 기능이 사실 없던 기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기능이 개발력이 굉장히 충분한 어떤 대형 개발사 외에는 사실 사용하는 게 어려웠죠. 왜냐하면 개발하는 데 바쁜데 작은 회사가 이런 기능을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언열 엔진 5.4의 모션 매칭 기능을 정식으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런 높은 퀄리티의 로커모션을 개인이나 혹은 또 소규모 인위 개발사들도 충분히 사용해서 자신의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게 된 거죠. 네, 정말 사실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저희가 기억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거를 그냥 또 기능을 만들고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항상 포트나이트에서 배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부분의 핵심이 지금 보시는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PC, 콘솔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동작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의 모션 매칭 기능의 가장 큰 핵심이 많은 데이터 세트에서도 좋은 퀄리티 그리고 적은 데이터 세트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를 내주는 거니까요. 네.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사실 모션 매칭이라는 기술의 특성상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의 숫자만큼이나 이 클립의 퀄리티도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많이 가지지 않은 회사들이 사용할 뒤에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AAA급 게임에 사용되는 수준의 애니메이션 클립을 500개 이상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요. 또 이거를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제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게 또 메타 휴먼의 호환이 되겠죠? 네, 물론이죠. 이게 언리얼 엔진과 메타 휴먼 에코 시스템의 장점인데요. 사실은 이제 어떠한 캐릭터든 간에 언리얼 엔진의 다양한 어떤 리타게팅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 아이디어와 의지만 있다면 이제는 어떤 캐릭터, 어떤 형태든 AAA 퀄리티의 캐릭터 모션을 가진 작품을 이제 만들고 또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정말 기대가 너무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동감 있는 환경에는 또 이 사운드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언젠 엔진 5에서는 바로 이제 메타 사운드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포트나이트라든가 럭킨레이싱, 레고 포트나이트 등에서 게임 환경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어울리는 사운드를 재생해주는 이런 기업들을 테스트를 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사운드 그건 무슨 얘기냐면 퀄리티가 좋은 사운드 퀄리티가 좋다는 건 최적화를 사실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오디오 인사이트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오디오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프로파일링 하실 수 있으니까 적재석소의 사운드를 플레이해서 퍼포먼스도 그렇고 몰입감 있는 사운드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셨습니다. 진짜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적화는 항상 같이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무조건 따라오죠. 그다음에 또 몰입감 있는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기능도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에 좀 하이라이트할 게 바로 물리 관련 기능일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컨텐츠를 만들 때 물리 효과 같은 것들은 시각적인 어떤 데코로서만 사용되지 어떻게 보면 코어 플레이 요소로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물리적인 환경과 또 실제 어떤 사실적인 환경 사이에 갭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개발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거 물리를 넣겠다고 하는 거 특히나 멀티플레이 게임에 물리 넣겠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약간 싸우자는 얘기라도 사실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좀 해결해보고자 왜냐하면 생동감 있는 환경에는 더 다이나믹한 것들이 중요해서요. 그래서 물리를 사용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동기화 이슈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레고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했고 언닌은 5.4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카오스 피직스를 최적화를 했고요. 또 물리 예측 모델 그 다음에 서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또 동기화를 시켜주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전 화면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또 포트나이트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물리뿐만 아니라 600만 개 이상의 액터들이 있어요. 배치가. 그게 또 이제 캐릭터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시뮬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들도 이제 좀 계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매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다이나믹한 경험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지원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대단한 게 사실은 이런 모든 기능들이 모바일에서도 다른 고성능 핸드폰과 같은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말 와닿으시고 유용하실 것 같아요. 사실 모바일 유저에게 진짜 같은 경험을 제공받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감각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엔진의 기능들이 강력해지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엔진의 기능이 강력해지면 사실 크리에이터 분들이 점점 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 사실적이고 더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완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제작 파이프라인의 개선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언리얼 엔진 5.4에 마찬가지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제 애니메이션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언리얼 엔진 5.4에서는 다양한 개선점 캐릭터 제작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키 프레임 작업의 UX를 저희가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엔진 내에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훨씬 더 쉽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미 컨트롤릭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 리깅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저희가 이번에 컨트롤릭을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듈러 컨트롤릭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드래그 몇 번만 하시면 이제는 컨트롤릭에 대한 전문적인 스킬이 없더라도 또 이게 인간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체형이라도 사실은 캐릭터 리깅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화면처럼 스켈레터의 편집 기능도 강화돼서 엔진 상에서 본을 추가하거나 혹은 스킨 웨이트 값을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도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디포머 그래프라고 해서 새로운 디포메이션 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화면처럼 기존의 스키닝에서는 불가능했던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캐릭터 변화 효과들도 더 쉽고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캐릭터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생산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저희 레고 포트나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고 포트나이트에서는 모든 캐릭터의 리깅과 애니메이션을 엔진 안에서 제작을 다 했고요. 그래서 게임의 모든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시네마틱이라든가 이모트 그런 총 24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외부 DCC2를 사용하지 않고 엔진에서 전부 제작을 했고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그냥 애니메이션만 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팅, 카메라, 애니메이션 수정 등을 같이 엔진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을 직접 엔진 안에서 확인하니까 이 생산성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너무 좋은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요. 사실 말씀대로 대부분의 경우에 리얼타임 엔진을 애니메이션에 적용했을 때 장점을 많은 분들은 렌더팜을 대체해서 렌더링 속도를 빠르게 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도로 보셨는데 사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종 결과물을 보면서 이터레이션 비용을 극단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컨텐츠 퀄리티 자체가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미 수년 전부터 사실 국내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많은 업체들이 언리얼 엔진을 이미 도입하셔서 제작 파이프라인을 개선해 나가고 계시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언리얼 엔진 5.4의 어떤 더 발전된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제작 파이프라인을 개선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발전된 작품들을 만들어내주실 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많은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와야죠. 또 이제 생산성을 얘기하자면 이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게 저희가 이제 SOU 하이라이트 작년에 처음 공개해드렸던 프로시저럴 콘텐츠 제네레이션 툴 PCG죠. PCG는 말 그대로 사람이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넓고 광활한 영역을 퀄리티를 전혀 떨어뜨리지 않고 엔진이 절차적으로 순식간에 콘텐츠를 채워주는 어떤 도구인데요. 실제로 이번 저희가 레고 포트나이트에서도 이 PCG를 활용해서 이 94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한 변이 한 100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넓은 맵을 PCG로 절차적으로 생성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죠. 사실 저도 플레이를 하지만 사실 너무 넓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넓은지 몰랐고 사실 말씀하신 크기를 생각해보면 이건 수작업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애초에 불가능하죠. 특히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리얼 엔진이 가지고 있는 PCG는 근본적으로 다른 DCC 툴의 절차적 생성 툴과 다르게 엔진 안에서 런타임으로 동작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사실은 대부분의 절차적 생성 툴이 단순히 배경 프랍트를 배치해서 배경을 만드는 데만 썼다면 PCG는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정말 다양한 액터들, 컴포넌트들을 모두 동적으로 런타임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작년에 공개해서 저희가 처음 공개했을 때도 사실 숲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액터들을 배치할 수 있으니까 확장에는 정말 무궁무진하겠네요. 네. 정말 강력한 툴이고 많은 분들이 사실 작년부터 그래서 이 PCG가 게임 체인저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사실 강력한 대신에 스크립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티스트 분들이 스크립팅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티스트들이 좀 더 쉽게 쓰실 수 있도록 PCG를 굉장히 모듈화돼서 잘 설계했고요. 때문에 직접 내가 기능을 만들거나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기능이나 룰들을 가져다 쓰는 것만으로도 저는 PCG가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번에 5.4에 또 공개한 게 바로 PCG 바이옴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인데요. 이 바이옴은 PCG의 특정이죠. 굉장히 넓은 지역에 여러분들이 특히 뭐냐면 생물 분개같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식물의 어떤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배치해 주는 템플릿입니다. 사실 당연히 PCG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PCG를 만드실 수 아는 분들은 이걸 직접 만드셔도 되지만 반대로 또 PCG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템플릿을 가져다 쓰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대로 다른 분들이 만드신 PC 템플릿을 가져다 쓰거나 사실 더 중요한 건 프로젝트 내부에서 제작한 템플릿을 공유하면 팀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쌓이면 그게 바로 팀의 개발력이 될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번 PCG 바이옴움처럼 저희 에픽게임즈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많은 디자이너 분들에게 공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이 있으면요. 저희가 계속 그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생산성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컨텐츠 제작 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개발 생산성에서는 우리 프로그래머 분들의 생산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 5.4에서는 정말 놀라운 기능과 개선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언리얼 빌드 액셀레이터가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래머 분들 잘 아시겠지만 누가 그 엔진 헤더 파일 하나만 바꾸면 아 이거 뭐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와야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그 언리얼 엔진 빌드 액셀레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언리얼 엔진의 분산 빌드를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는 이런 툴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저희가 테스트해 본 결과로는요. 저희 에픽의 빌드 팜에서는 기존보다 언리얼 에디터 빌드가 두세 배 정도 빨라졌다고 해요. 상당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큰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 개발하시는 모든 언리얼 엔진 개발자라면 모두 좋아하시는 더 적은 시의 쉐이더를 컴파일하게 쿠킹 시에도 또 컴파일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SOU 발표 현장에서도 다들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개선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개선이 있으니까 이제 작업 시간의 확보에 또 효율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언리얼 클라우드 DDC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DDC라는 걸 통해서 이제 협업 작업을 하실 때 반복해서 어떤 컨텐츠를 바꾸는 컨버팅 작업을 안 하고 한 번 바꿔놓으면 그걸 가져다 쓰시는 걸 제공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더 멀티 스튜디오로 여러 지역에 나눠서 일하시는 경우 이제 클라우드에 이 DDC가 있으면 유용한데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했는데 사실 이제 사용하시는 부분 온보딩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온보딩을 좀 쉽게 또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DDC를 이제 안 쓰셨던 부분이라면 꼭 써보시고 뭐 이거는 뭐 작은 팀이라도 없으셔서 그러면 이제 전체 그러니까 앞에 시간을 드리면 전체 개발 파이프라인의 시간을 세이브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뭐 이런 부분의 튜토리얼이라든지 참조하실 만한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가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꼭 한 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쭉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언리얼 엔진 5.4의 기능들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 기능들만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의 기능은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뭐 한 24시간 잡아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중요한 건 지금 프리뷰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버전을 써보시고 또 이슈가 있거나 하시면 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추정해서 정식 버전에는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그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식 버전은 4월 말에 출시될 예정이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정말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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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